우리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신앙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기쁨의 풍성한 삶을 3일 동안 사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게 우리 예원의 믿음의 고백인지를 믿습니다 3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풍성한 기쁨의 삶인데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막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트럭에서 막 차가 막 뭐야 돌 운전석을 향해서 막 돌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교구에 가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은 이렇게 사고 날 뻔하시고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가지고 사고 날 뻔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순간에 막 놀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반대로 들었는데 이렇게 차가 하나도 없었고 생명에 위태롭지 않았다 제님께서 돌봐주셨다 이게 캠프팀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우리 알기 모르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강단에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근원적인 기쁨을 빼앗지 않냐 하도록 승리자의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믿음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스타트만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토요일마다 8주간 대교구 또 기간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처음 이제 모였을 때 어린 자녀를 이렇게 둘 둔 우리 피드 간수 집사님이 계세요 두 명 애들이 어려서 하나는 이렇게 좀 챙겨갖고 둘이 와야 되는데 포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사익을 위하여 나의 사사로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임은 일부러 주말에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모였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신기롭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감사인데 우리에게 받는 이 명단이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이렇게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딱 토요일날 쉬는 그날에 그걸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고민하고 찾아가고 또 함께 소통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이 겹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딱 틀어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송도님들, 증직자님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심전히 지속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계신 우리 모든 예원의 송도님들 다 동일한 마음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죄와 조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한 축복 속에 인도해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여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눠진 게 바로 뭘까요? 전도와 성교입니다 생명살린 전도와 생명 그래서 디모데우 전사의 사장사지를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오히려 감사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또 가정과 업의 현장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직분,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사람은 힘들고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되어져요 마음의 생각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또 영적 세계에 채워지는 것 무엇으로 내가 각인되어졌고 체질 되어졌고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테스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왔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찬양 불렀잖아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지만 절대로 나에게서 넘어지면 안 되고 그쵸? 때론 어려움이 와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예수 크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또 날마다 그 문제 가운데 갱신하고 개혁하고 또 믿음에 도전하면서 축복의 발판이 되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송도들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송도님들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 2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부응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천명이나 죽게로 돌아오고 또 5천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 또 이렇게 그리스도에 참된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부응이 일어났는데 복음의 학장 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서 승교한 스테반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게 찾아왔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큰 환란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빼놓고 다 흩어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페니키아로, 키로스로도, 안디옥으로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수 잘 믿고 언약 안에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나에게, 왜 이런 내 사업장 현장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러한 문제와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내가 정해놓은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가 또 언약의 의장을 살아가면서 또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내 수준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것을 내 걸로 끌어내려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시간표, 내 응답이라는 그래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과 조금만 다르면 우리의 주특기가 나오잖아요 주특기 18번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이런 엄마 교회 가 안 가? 예비 나와 안 나와? 막 이래 이런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딱 받았는데 좀 지나거나 문제사건 있으면 에이 직분 나하기 싫다 다 다 다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왕년에 지금 우리가 좀 성장해서 또 이런 부분이 살짝 좀 뚫어들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체질이 나옵니다 이런 체질이 나오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아픔과 문제 속에서 어디로 흩어졌느냐 사도행정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8장 사전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한마디로 말하면 스테반의 환란과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정말 핍박과 어려움 목숨의 이태로운 그 문제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정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유도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응답의 시간표는 바로 스테반의 환란을 통하여 그 성도의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보금을 학상시키는 이 사도행정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교의 문 성교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리 너무나도 신묘 막측 아시죠 구원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권약의 말씀 그렇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로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구원 성취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답 속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2, 3, 7년장을 살리고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는 우리에게는 뭘? 시간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시고 그렇죠? 때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손해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세계보금화에 쓰임 받으면 로마까지 보금을 증가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전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행 16점 보면 보금 증거했어 귀신 내어 쫓아줬어 그러면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매맞고 착고에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가지며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았나요? 간수쟁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지만 구원에 갈급한 그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었기에 전도자인 바울을 억울하게도 또 때때로는 몸을 처서라도 그 지하 감옥에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크리스를 송파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도 따라온다? 십자가도 따라온다 그 십자가가 바로 어떤 십자가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모든 위기, 모든 것들을 기회로 붙잡고 도전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에게 정말 힘든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신겨놓은 갱신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시민장에 그 바울이 막 옥도가 움직이고 새고랑에 찼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아싸 하나님의 문을 여셨구나 가자 하고 뛰쳐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문 열렸다 새고랑 다 차려졌다 나갈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 열렸다 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 넣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또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죽게로 돌아오고 그와 함께한 모든 친척과 지인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졌어요? 필리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안에서 중요한 증직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 도망가면서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정착하기 바쁘고 내가 그 문화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흩어진 자들 이름도 안 나와 흩어진 자들이에요 이 흩어진 자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뭘 했냐 바로 복음 전파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정파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게 바로 무어냐 첫 번째가 정확한 언약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마가다르빵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언약 오직 크리스도 사모직의 축복 사도행전 1장 3장 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이 오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크리스도 이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크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모든 흑암 조지가 꺾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죄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크리스도 그 생명을 발견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생명 걸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되어라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주신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은 그 미션 이걸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오직 성량의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복음에 증인되는 생명건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세절에 감춘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거에 위하여서 이유가 없었어요 핑계가 없었어요 우리 전도자들 언약을 여정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핑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 잘 되잖아요 웬만하면 핑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지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 안에 복음을 송파하고 증가하는 일 속에는 이유가 필요 없고 핑계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흩어진 자들이 가졌던 그 은혜와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도 주님 앞에 들만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넘어서는 거 힘들어요 성공 넘어서는 거 힘들어요 물질 내려놓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주인 되면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본당이 또 이렇게 헌당되어졌고 지금도 랩란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2, 3, 7, 5천 종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였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의 인정 2장 1절에서 47절 5순절에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곳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성령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주셔서 복음을 송파하는 15개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시고 복음을 송파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을 송파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체험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야 되고 나의 문제와 환경 속에 나의 사회견장 나의 직분 안에서 체험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열다섯 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능력, 말씀 성취의 그 능력 속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누가 아신다? 바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아니라 구역 순회 이렇게 하면서 개업예배 쪽에 갔을 때 그 앞에 이렇게 큰 절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상가 앞에 그래서 여기 영적에 흑암이 있고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스 영적인 복음을 알고 그리스 선포하면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꺼지더라고요 불이 확 꺼져요 우리 집사님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가 없었죠 이상하게 당연한 거지 사단이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하지 못하도록 까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안 켜지게 캄캄하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섭봤고 계속 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막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피트 장노님과 함께 막 기도하고 그런데 안 울려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한참 있다고 보니까 이제 되어졌거든요 사단은 영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권세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속에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고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고백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단일 목사님 이렇게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서 자기에게 쫙 붙잡은 게 있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단일 목사님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잖아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누가 잡혀 먹느냐 물이 속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나 혼자 나 혼자 됐어 이런 물이 속에 혼자서 있는 이걸 위해서 사자가 와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방 안에 제 방에 이렇게 막 메시지 준비하거나 이렇게 있으면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면 갑자기 저희 엄마가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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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엄마 빨리 가 이렇게 하면서 그 동의 거기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정이 이입되어가지고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란 말이야 막 이 소리가 방에 다 들려요 그만큼 이입이 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이 나쁜 놈아 막 시작해서 저 불쌍한 걸 잡아먹냐 막 하시거든요 아시면서도 이렇게 그 감정이 이입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혼자 있어 어머어머어머 혼자 있으면 안되는데 야야 빨리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3인 1조잖아요 이런 이런 또 뜨거운 가슴 그쵸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혼자 있기를 좋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 안되겠다 혼자 있다가는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공격하니까 어? 함께하는 온니스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또 기관 안에 모임 안에 구역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혹시 혼자 좋다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메? 맞죠 돌아와 돌아와 저희 이렇게 사춘기 속에 있던 이제 터널을 지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사춘기를 딱 지난 터널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가치를 했어 가치를 가치를 한 번도 없어서 가치를 했어요 용감하게 가치를 따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단절 그 이모 이모한테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이렇게 이모한테만 딱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차진을 딱 찍었어 지금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저희 여동생이 이렇게 사춘기한테는 무슨 말 해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찬양을 보냈어 어떤 찬양을 보냈냐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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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나간 자야 이 찬양을 이걸 보내준 거예요 이래서 이제 빨리 와라 이제 빨리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친구 집에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 엄마가 막 보라 할 거 아니야 야 누워 응? 막 이거 어릴 때는 막 세계보고 막 랩런트 파워 리더 막 이렇게 했는데 사춘기를 싹싹 지나면서 사춘기 터널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백은 하지만 엄마가 막 따따따따 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모는 돌아와 돌아와 찬양을 보내줬는데 엄마는 이렇게 와가지고 잔소리만 한다고 막 이제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말보다는 이렇게 좀 아마 이 예배도 듣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듣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터널을 지나가고 이제 있어서 이제 서미스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 한 용어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또 다듬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뭘 보셨냐면 영혼구원의 시급성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 부분 속에는요 영혼구원의 시급성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소원을 가진 갈급한 자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눈을 뜨게 하여 주 없어서 그러면서 또 뭘 봤냐 세계의 성교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세계의 성교현장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세계 보금화 만민 땅 끝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보금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7과 오촌종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 교회의 현장에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많은데 오직 보금을 전하지 않는 교회 절대 보금을 증가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방인의 뚫러 기도의 뚫러 아이들의 뚫러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직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그 축복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래의 현장을 보는 빈 곳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때만 열심히 삼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랩멘트들과 또 TCK 우리 랩멘트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서 기능과 또 문화 소미스로 또 키울 수 있는 참된 그런 랩멘트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ROTC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온다 말씀 속에 성교 5년의 해인 237 망대 첫 번째가 콜롬비아 보고타였죠 이제 두 번째 망대가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캠프가 진행됩니다 미국에도 오클랜드가 있고 뉴질랜드도 오클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캠프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백인 우월 주의가 이렇게 심하고 또 그리고 장서적인 것도 함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이렇게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그것도 4%밖에 안 되어지는 선진국이지만 함께 마음대로 모여서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손뻐고 증거할 수 없는 이런 현장 1993년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또 어려움과 또 이렇게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점점점점점 그런 선진국형이 되어져서 차별법 우리 단위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차별법 되면 안 된다 그것처럼 있지만 점점점점 시대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안에 우리 오클랜드 예원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오미경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단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본 교회가 든든한 베이스가 되어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마음껏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교회가 예원교회가 든든한 베이스가 되어야 그 지역에 있는 14개의 섬 그 섬에 보금이 선포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교두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기업을 그 캠프 현장에 남기고 또 그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 얻고 돌아오는 그 캠프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부 랩런트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캠프텐들이 오직 보금만 선포하고 준비된 용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2018년분에 의료선교로 인하여서 사모와 그 섬에도 보금을 선포하고 증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현지인 목사님과도 소통 나누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시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그 현장 안에 팀사역도 좀 준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못 들어오게 아예 아이의 피자 자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오클랜드 예홍교회가 그 현장에서 일심전지 지속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보내주시고 기도로 함께 선교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첨된 예스만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온색적인 보금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4장 18절과 사도행정 5장 40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니 사나는 몸만 예수 크리스도만 선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이름 허물과 재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요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이 되어지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꾸르며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라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름 그 이름만 못 전하게 해요 그 이름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은 속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상처와 갈등 속에서 석국되어지고 포로되게 우리를 끌고 다녀요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복음 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또 반대로 우리에게 편하는 것을 주죠 세상 것을 주고 육신 것을 주면서 영전극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담임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장층만 고백하면서 그저 고백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눈 뜨자마자 딱 뉴스 오늘 어떤 뉴스인가 첫 시간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393 기도 있잖아요 유튜브 딱 틀면 393 기도 있어요 그 393 기도를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묵상 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루를 시작하면 그 영적인 힘은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의 즉복 속에서 정말 실천해야 그 응답이 내 꼴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안 따라주고 세 가지 다 있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틀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틀이 혹시 내가 사역 안에서나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원약의 의장을 살아가면서 있지 않나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아들이 그 안디옥에까지 흘러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세 유대인에게만 이 틀들이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유대인에게 틀 왜? 사도행전 11장 전체를 보면 1장부터 보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게 기록되어 있냐를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날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사도들과 이렇게 할래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제해요 네가 왜 무할레인 그 사람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제하고 비판을 해요 우리 안에도 내 사상과 내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현장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는데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했는데 이 유대인의 사상과 제재를 가지고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몇 사람은 그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믿고 죽기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 축복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 그들 거기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거냐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위드 인만을 온냈어 보좌의 축복 시공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된 응답을 소유했어요 성냥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24절에 큰 무리의 제자가 죽게 더하여 지도로 하였고 25절과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이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송파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임에 따라서 이 명칭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세계보금을 위해 정말 성교사를 파성하는 교회의 축복을 바로 안디옥 교회가 누렸습니다 흩어진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송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응답에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곳에 마지막 기회다 영원한 기회다 이루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송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이 흩어진 제자들 또 어떤 말로 묵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한 바로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또 회복하는 남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를 또 이 세상에 남길 남을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흩어진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또 내일 아침 되면 직장 현장으로 또 사회계 현장으로 우리에게 그 현장 속에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자 이 흩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절대가치 단위 목사님이 그거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빌리퍼서 기쁨의 서신사를 보면서 한번 쭉 이렇게 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 우리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 속에 나에게 보내신 그 현장 영적인 여러분에게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랩렉트들은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시는 세계의 복음화에 미래를 회복하는 남길자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어떤 문제와 활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의 경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을 온전하게 누려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